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조상 중에 유명하신 분들 있습니까? 네? 권율 장군. 예, 권율 장군. 우리 지사님은 어떤 분이 없으세요? 있으신데 좀. 그래요. 저의 조상은 역사적인 인물 김수로 왕입니다. 김혜김 씨. 저의 본관이 거기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크게 왕 하면 정말 왕이나 대통령 중에 가장 한국 역사 조선, 여러 가지 한국에 관련된 왕이랄지 또한 대통령, 현대에 와서 가장 유명한 왕이나 대통령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저도 그럽니다. 세종대요. 물론 그분도 꼭 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을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준 분이 저도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 중에서는 또 누구를 가장 여러분들이 유명한 장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율 장군. 네, 권율 장군도 대단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대통령 중에도 또 왕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 중에 누가 훌륭하다라고 정치인을 뽑으라면 세종대왕을 뽑겠고 장군을 뽑으라면, 군사적으로 장군을 뽑으라면 나는 이순신 장군을 뽑겠다. 이순신 장군의 공간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저는 전주 이순인 줄 알았는데 덕수 이씨라고 했더라고요. 덕수 이씨. 덕수 이씨. 그래서 원래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 태어났는데 덕수 이씨. 1500년대 사람이죠. 진도에 명랑해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살이 아주 셉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금 진주대교가 나아있는 곳이 명랑해전.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란다.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 뭐죠? 나에게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13책이 있다. 어떤 때는 12책이 있다.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자꾸 나와 있더라고요. 내게는 12책이 있다. 신에게는 12책이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통해서 120책이 되는 일본의 배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순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세종대왕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수 이씨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나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 그러면 그 후손들 중에 누가 덕수 이씨가 나, 바로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선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참, 나 곤사님의 조상 중에 권율 장군이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참 부럽습니다. 이처럼 자손, 누우 자손이 됐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때 부려움을 자아내거나 또한 자손은 선조의 업적에 따라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의 삶 속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 되나?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족속을 통해서 강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인이란 말이 강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유포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벨론에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일컬어 히브리인, 히브리인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을 건너와서 히브리인이 되었으니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됐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잇 그러면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나열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약이고 오늘 우리들이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 나는 우리의 손조 중에 김수로 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손이야 라고 웃주라고 권율 장군이 있어서 웃주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업적에 비해서 또 하나의 영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손조가 있는데 바로 다잇의 족속에서 나온다는 그 영적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들은 영적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이어받아 우리도 여전히 죄인 되어서 다 누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죽이면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손조들이 업적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꼭 알아야 될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가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찾는 너희가 대단하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단순히 다잇의 족속인 어떠한 메시아냐 이러한 어떤 나라를 구원해 줄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건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지문을 합니다. 자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41,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잇의 자손이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22장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또 세금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명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논쟁 가운데 대부분 질문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한 해로 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든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많이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해로 땅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하나의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낭비될 것이 없고 보내될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미 다이드 언약이라는 걸 세워져 있습니다 다이드 언약 내가 다이드의 후손을 통해서 다이드의 씨를 통해서 나는 너희 왕국을 강건하게 하겠다 너희 나라를 굳세게 하겠다 이렇게 이걸 보고 다이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이드의 씨는 누구였을까 그 당시 네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을 세워놨는데 솔로몬이 그 나라를 정말 굳건히 세워갔습니까 아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불필요하게 힘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인데 쓸데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이 첩을 두고 또 많은 사건들을 또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며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 두둥각이 나 버렸단 말이에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말이 맞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것은 내 수안이 뭐냐면 다이시의 수안이 다 차고 다이시이 죽게 나면 그 다음에 후임자가 그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맡겨놓고 보니까 나라를 이렇게 잘 지혜롭다고 이렇게 일컬어진 그가 나라를 이렇게 두둥각이나 북이스라엘과 남유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린 분열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왕국을 또한 왕들을 세워갈 때 나라들이 이렇게 잘 굳건하게 세워갔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타이대계는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두 가지 음의가 나타납니다 그 가깝게는 그 현 상황에 만든 애언이오 또한 멀게는 메시아의 그 완성됨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구약은 대부분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그 시점 솔로몬의 시점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이것을 믿을 수 없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결국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간다는 그 의미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댔을 때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 예수는 다이세 자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나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언제였냐면 로마로부터 촉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익같은 왕 다익같이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럽고 그 거대한 고릴라를 물리쳤던 그 힘 그리고 나라를 잘 평정하게 평화롭게 잘 다스렸던 그 힘 그 왕으로서의 풍채와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나마 구별됐다고 페레시스 바리세인이란 말은 구별됐단 말입니다 구별됐단 말은 너희들은 법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해내서 페레시 바리세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지킨다고 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영적인 측면이나 또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이시 했던 그 행동을 바로 다음에 왕이 태어나면 다이시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그런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이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커피브레이크도 늘 공부하면 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약은 대부분 어디서 그 소스를 가져와요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역사 다이시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이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했던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다이시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하께서 시작 요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오 원문은 요하께서와 내 주께가 이게 언어 자체가 틀려요 틀려요 여기 보면 빨간 글은 야해란 말이에요 야해 여기는 뭐냐면 아도나이라 러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란 말은 성경에서 많이 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들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인, 마스터, 가정의 주인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는 아도나이는 바로 메시아의 측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야해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 대신 그 주님을 이야기할 때 부르는 의미로서 아도나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the road to my road 그렇지만 원문 히브리오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글자 모양이 다르죠 다르면 됐어요 이 다른 아버지 요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셨다 오른쪽에 앉혔다 이 말은 권능을 줬다 왕으로 삼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과 왕의 권한으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 발에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계획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획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어찌 이 다이시 이것을 깨달은 것은 뭘 통해서 깨달았어요 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면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산에 이렇게 손암문도 뽑고 진짜 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도원 집회도 많이 하고 붕 집회도 하고 막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기도원이 가면 기도원 가면 갈수록 다 막 허물어져요 이렇게 허물어지고 기도원에 가면 곰팡이 냄새 장판이 다 찢어져 있고 방석은 막 다 뜯어져 있고 방석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막 기신도 내쫓고 또 애연의 은사 투시의 은사 아 저기 보면 다리가 아프네 간이 좀 안 좋았네 이 정도로 마치는데 왜 이렇게 기도원은 이렇게 비가 새고 이렇게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과 또 성경에서 보면 신학자들이 전도를 잘 할 것 같고 신학자들이 목회를 잘 할 것 같은데 왜 신학자들은 교회를 하면 금방 접어버릴까 실제로 교회를 세워보면 금방 접어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케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깊이한 사람들은 목회는 하고 싶고 설교는 하고 싶은데 늘 하는 말이 그럼 난 설교만 시켜달라고 설교 사실 설교는 대부분 신학 어느 정도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성도 케어하기가 힘든 거지 안 나온 성도 나오게 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고 삐진 성도 마음 편하게 있게 고르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이해관계가 돼 있는 막 흐트러져 있는 성도님들 이해관계를 펴서 아름답게 공동체로 만든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초라는 것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기도하지만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저도 보통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묵상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우리 뒤에 가면 산이 있어요 이렇게 숲속을 바라보면서 불을 짓는 기도도 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불을 짓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3시간씩 불을 짓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성품이 불을 짓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좀 까칠해져요 성품이 까칠해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불을 짓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좀 묵상하는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언유한 마음 가운데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기대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리샌들이 성경을 엄청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들은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고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깨달음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걸로 멈춰버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초, 기도했던 것과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몸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승거하게 되고 또한 안 갈 때도 가게 되고 이방 땅에도 가게 되고 목숨을 내놓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은 기초다 기초 그런데 목사님 이 기초도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과 성경을 보는 것도 기초라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가 일어나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다이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예언을 지금 몇 년 전에 해놨냐면 천년 전에 해놨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 전에 그러니까 다이시 빛이 천십 년에서 900년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호족 등본이 그때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이 다이시는 빛이 천십 년이나 900년 때 태어날 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빛으로 내려오면 천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이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 이거 이러면 우리가 아까 자손이란 말을 할 때 자손이란 말을 할 때 안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손이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담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세이파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바리세파 그리고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다이처럼 그 민족을 그 당시에 구원한 것처럼 다이세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로마로부터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왕 그런데 그 왕은 너희들이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그냥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인간인 동시에 이미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시고 성부성자 성령과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라는 요한복음 5장 39사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논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전에는 목계 초년생일 때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아 기도 많은 사람이 참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 그것이 아니구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꽃은 믿음의 꽃은 기도와 말씀이 거룩에 이렇게 베이스가 돼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곧 이것을 전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교도하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이것이 꽃이다 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바리세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다이세 후손으로 인간으로는 왔지만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프리칭을 하셨고 또한 힐링을 하셨고 프로클레임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고 힐링 코치고 이것이 뭐예요 다 무엇을 위해 이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전도의 이반절라이징 이 전도의 포커스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금식을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애가집 식구로는 다 교회 다니고 할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내가 애가집 갈 때마다 저희 이모들이 교회를 인도해 나갔는데 유독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니 저희 어머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안 믿는데 아 그럼 지옥 가겠네 큰일 나겠더라고 큰일 나겠어 그래서 가서 그 저녁에 저희 어머님하고 이야기했죠 어머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요 예수 믿어야 영상을 얻는데요 예수 믿어야지 오늘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지옥 그런데 자식인 내가 어머님이 지옥 가는 걸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듣기 싫다고 그래서 그 뒷날 생각했던 것이 그래 목숨을 걸어놓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내가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까지 저는 금식을 하겠다 내일부터 당장 지금부터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뭐 식사하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진짜 밥을 안 먹으려나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3일 되니까 어머니 마음이 좀 심각한데 이렇게 좀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데 3일 저녁 이제 딱 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밥을 딱 차리고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요 그러면서 너 밥을 먹어라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그때 그러면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갈게 그래서 그래서 그날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어라고 고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을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가져온 걸 어머니도 그걸 잘 모르니까 민어를 이렇게 쪄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먹으면서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 주일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갔습니다 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면 계속 졸아요 이렇게 막 고개 돌리고 그러면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싸웁니다 또 엄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눈 감고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잠잤다는 거예요 잠잤다 아유 잠 교회만 가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제니자면 교회만 가면 잠이 와요 안 그러죠 나 제니자면 너무 대단한 거지 이 교회 처음에 있게 왔는데 온 설교를 제 설교를 눈을 크게 뜨고 들은 줄 몰라요 감사해요 이 교회 처음 왔는데 저렇게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팔짱 끼거나 발 올리거나 막 돌리거나 그런데 한참 그러다가 저희 이제 어머님 지금은 은혜 받고 이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으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믿어야지 너희들 구원을 받고 용성을 얻는다 제발 성경만 많이 연구하지 마라 제발 기도만 많이 하지 마라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해야 된 거지만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건 뭐냐 따라가는 거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값진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데 주는 그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 지식을 알게 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는 날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랄지 마귀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고 제자들이 그것을 말할까봐 조용하라고 왜 조용하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야지만이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게 하기 위한 것 그전에는 너희들이 뭐 기적과 기적을 봤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난 건지 무당이 점을 쳐서 난 건지 마술사가 이렇게 된 건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죽고 살아난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잠잠해라 때가 있다 바로 그때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시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정말 장장 6시대 동안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왜 성전의 희장이 확 찢어지면서 하늘이 막 열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입니다 아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것을 고백했던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이방 사람이었단 말이죠 백부장도 그리고 그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부인도 하고 제자로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알게 해주셨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아는 것과 머물러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 우리와 설교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개명의 핵심이 뭐냐 개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면 뭐에 능숙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능숙해야 되는 것이 원래 바른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른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장 이 일에 열정으로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어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한 가정을 또 만났어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전도의 대상자로 관계를 맺으려고 사실 제가 여기 오는 건 잘 아시겠지만 모두 막 지인이나 있는 분이 뭐래요 지금 다 생생하게 사귀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귀어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지금 이 주변에는 예수 안 믿고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몸은 하늘 보좌에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들을 열방에 알려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을 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기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종기하고 귀하게 여기야 될 우리 가문 중에 가장 위대한 가문인 가문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권율 장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어요 김수로 왕에서 누구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말 정말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위대한 인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이 땅의 그 예수를 모르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누구의 자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각기 성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인 정말 우리의 손조는 아브라함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은 그 많은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되고 우쭈를 해야 되고 어깨가 들썩거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자부심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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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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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